생쥐의 새 아들 옛날 네팔 왕국에 생쥐 부부가 살았습니다. 생쥐 부부의 보금자리는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생쥐 부부는 새끼를 갖게 되자 아주 튼튼하고 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생쥐 아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새끼를 보니 영락없는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호랑이는 금세 다 자라서 어느 날 어미 생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밀림으로 돌아가 호랑이 형제들과 살아야 해요. 하지만 언제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숲에 들어가서 제 털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면서 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미 생쥐에게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건네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어미 생쥐는 다시 새끼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쥐 부부는 이번에는 아주 예쁘고 잘생긴 새끼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새끼 생쥐 대신 공작이 태어났습니다. 공작은 금세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서 어미 생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 공작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겠어요. 언제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 털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고 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공작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미 생쥐에게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건네주고 밀림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어미 생쥐는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쥐 부부는 아주 똑똑한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미 생쥐는 아이가 다른 형제들처럼 집을 떠나 사람들과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려 두 형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만은 집을 떠나지 말고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소년은 그러겠노라 약속하고 항상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알라신을 믿는 이발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발사는 사람들의 머리칼을 잘라주고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솜씨가 제법 좋았던 이발사는 왕궁에까지 불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는 여느 뜻처럼 왕궁으로 일을 하러 가다가 생쥐 부부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발사는 바닥에 앉아 놀고 있는 귀여운 소년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머리와 손 발톱을 손질해주겠노라고 청하였습니다. 소년의 승낙을 받은 이발사는 우선 머리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라낸 머리칼이 땅에 닿자마자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손발톱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아름다운 터키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발사는 왕궁으로 가서 왕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신비한 소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탐욕스러운 왕은 그 신비한 소년을 자기 소나기에 넣고 씹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중 몇 명을 보내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왕 앞에 소년이 대령하자 왕은 소년이 왕실에 딸린 숲을 함부로 침범했으니 제값을 치러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왕은 당장에라도 소년의 부모를 죽이고 소년을 노예로 삼게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만 해내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주와 혼례를 올려주고 왕국의 절반도 나누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바라낸 일은 바로 다 자란 호랑이 네 마리를 데려와서 왕궁의 사대문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한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미생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생쥐는 걱정하지 말라고 소년을 다독거리고는 호랑이 털 한 움큼을 주면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소년은 어미생쥐의 말대로 무성한 숲 한 가운데로 들어가 호랑이 털을 공중에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그러자 숲에 올려 퍼지던 메아리가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어디선가 나지막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입술을 핥으며 덤불숲 밖으로 찬찬히 걸어 나왔습니다. 동생아 내가 왔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호랑이 형님 소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랑이 4마리를 데려가 왕궁의 사대문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왕이 어머니를 죽이고 저를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냐? 간단한 일이로구나. 호랑이라면 100마리라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호랑이는 큰 입을 벌리더니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포효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만에 밀림은 사방에서 모여든 수백 마리의 호랑이들로 와글거렸습니다. 호랑이들이 모두 모이자 소년의 형님 호랑이가 소년을 등에 태웠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행렬을 이루어 다 함께 왕궁으로 향했어요. 호랑이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몰려오자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종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왕은 몹시 두려웠지만 소년이 호랑이 떼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년은 형님 호랑이의 등에 탄 채 호랑이 행렬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어선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오 제가 숲속에서 찾아낸 최고의 호랑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네 마리를 고르십시오. 왕은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장 듬직한 호랑이 네 마리를 고른 다음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여전히 보석에 욕심이 난 왕이 다시 소년을 불렀습니다. 왕은 지금 당장 왕궁 지붕 위에 있는 네 개의 황금탑 위에 공작을 한 마리씩 앉혀놓지 않으면 소년의 어머니를 죽이고 소년을 노예로 삼겠다고 윽박 질렀습니다. 가여운 소년은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어미생쥐는 소년에게 공작 깃털 한 움큼을 건네주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은 어미생쥐가 일러준 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작 깃털을 공중에 흩날리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공작 형님 공작 형님 공작 형님 그러자 곧 푸드덕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들려오더니 아름다운 공작이 소년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아 내가 왔다. 공작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공작 형님 소년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작 네 마리를 왕궁의 황금 뾰족답 위에 데려가지 않으면 왕이 어머니를 죽이고 저를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공작은 높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 날카로운 소리로 공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수많은 공작들이 날아들어 천지가 온통 번쩍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소년의 형인 공작이 말했어요. 이제 왕궁으로 가보자꾸나. 그러자 가장 힘센 공작 네 마리가 발톱으로 단단히 소년을 눈켜쥐고 숲 위를 날아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공작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왕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은 왕자에 앉아 소년을 맞았습니다. 대왕이시여 소년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숲에서 찾아낸 가장 훌륭한 공작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네 마리를 고르십시오. 왕은 이번에도 속으로는 무척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 멋진 공작 네 마리를 고르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보석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다시 소년을 불러다 놓고는 어미 생쥐가 왕실 소유의 코끼리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고 소년은 데려다 노예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소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어요. 작은 몸집에 어미 생쥐가 거대한 코끼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 생쥐는 걱정할 것 없다고 아들을 달래며 소년들어 자기의 몸에 독약을 바르고 꼬리에 실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소년은 어미 생쥐를 옷소매에 넣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 마당에는 어느새 결투에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어요. 방 벽 뒤로 왕과 귀족들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었고 지붕과 창문은 구경하러 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당 한쪽 끝에는 거대한 몸집에 코끼리가 발에 쇠사슬을 찬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옷소매 속에 어미 생쥐를 숨긴 채 결투장 한쪽 끝에 서서 성난 코끼리와 마주 보았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코끼리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코끼리는 사납게 울부짖으며 소년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코끼리가 기다란 코를 치켜들자 어미 생쥐는 땅바닥으로 뛰어내려 코끼리와 맞서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코끼리는 무언가 작은 동물이 자신을 향해 마주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틈에 어미 생쥐는 코끼리의 발등으로 뛰어올랐어요. 당황한 코끼리가 코를 발치로 내려 붙잡으려 하자 어미 생쥐는 재빨리 코끼리의 콧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미 생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거대한 짐승의 코와 머릿속 곳곳에 독약을 묻혀놓았어요. 영문을 모르는 코끼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결투장을 마구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부수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온몸에 독이 퍼지자 쿵 하고 땅에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어미 생쥐의 코리에 묶인 실을 끌어당기자 어미 생쥐는 무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은 소년에게 한 약속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왕은 소년을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국의 절반을 넘겨주었어요. 왕이 죽자 소년은 왕위를 물려받고 어미 생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생쥐 먼 옛날 어느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수많은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언제나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아서 생쥐들은 풍족하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온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먹고 살던 생쥐들은 겨울까지 먹을 양식이 모자랄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쥐의 왕은 인간의 왕에게 다음 해에 갚을 테니 곡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생쥐 왕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인간 왕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궁전의 대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생쥐 왕에게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생쥐 왕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님을 뵙고 긴이 부탁드릴 일이 있어 찾아왔소. 왕은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 무척 재미있어 하면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생쥐 왕은 비단으로 된 작은 실꾸러미를 공손히 받쳐들고 왕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티벳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거나 높은 사람을 만날 때면 목도리를 선물하는데 생쥐 왕은 목도리 대신 비단 실꾸러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쥐 형제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대왕이시요 생쥐가 말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곡식이 없으니 저희들은 굶어 죽을 저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쥐들의 왕인 제가 온 나라의 왕인 폐하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지요. 저희에게 필요한 곡식을 빌려주신다면 내년 추수 때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좋다 곡식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헛간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설사 곡식을 빌려준다 해도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운반할 셈인가 그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곡식만 빌려주신다면 알아서 나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생쥐에게 보리가 가득한 커다란 곡식 창고 하나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관리에게 명하여 창고의 문을 열어 생쥐들이 원하는 만큼 곡식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생쥐의 왕은 생쥐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쥐의 수는 수십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생쥐들은 곡식 창고로 한꺼번에 몰려가 등에 쥐고 꼬리로 감고 입에 물고서 최대한 많은 곡식을 날랐습니다. 생쥐들이 일을 마치자 창고는 텅텅 비어 단 한 알의 보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곡식 창고를 보러 간 인간 왕은 밤새 생쥐들이 정말로 곡식 한 톨도 남김없이 가져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생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크게 감탄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생쥐왕은 빌린 곡식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습니다. 생쥐왕이 약속을 충실히 지키자 인간 왕은 생쥐가 영리한 데다 믿을 만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인간 왕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웃나라는 생쥐들이 사는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강독에 모아놓고 침략할 준비를 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생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왕을 죽이고 온 나라를 제멋대로 다스린다면 이만저만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쥐왕은 다시 인간 왕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생쥐들이 대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대왕께서는 저와 제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일을 감사히 여기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폐화를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이 태산같은 왕은 생쥐의 말을 듣고는 무척 기뻤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하지만 조그만 생쥐들이 공경에 빠진 날을 어찌 돕겠다는 것이냐? 우리 군대보다 수백 수천배나 많은 적군이 당장에라도 저들어올 기세이다. 온 백성을 불러모은다 해도 적군을 쫓아버리기에 덕없이 부족한데 조그만 생쥐들이 그 많은 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느냐? 생쥐왕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하는 곡식을 빌려주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과연 빚은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인지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가지 일을 모두 해냈지요. 저희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희가 부탁하는 것만 준비해 주시면 이웃나라 군대를 모조리 쫓아버리겠습니다. 생쥐의 말을 들은 대왕은 지퍼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 그대로 하마.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까지 한자 길이의 나무 토막 십만 개를 강두게 쌓아두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적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대신 이 일에 성공하면 저희의 목숨을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을 없애주십시오. 방법만 알려주면 기꺼이 없애주겠다. 두 가지 위험이란 바로 홍수와 고양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는 곳은 강가의 낮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저희의 보금자리는 물에 잠기고 말지요. 저희들의 집이 강물에 잠기지 않도록 강가에 튼튼한 재방을 쌓아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이들이 늘 저희들을 괴롭히니 폐하의 왕국에서 고양이들을 모두 쫓아내주십시오. 좋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만 막아준다면 너희들의 청을 모두 들어주겠다. 생지왕은 왕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다음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저녁 생지왕은 자기 나라의 생지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모았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생지왕은 수십만 생지 대군을 이끌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생지왕이 일러준 대로 인간왕이 준비해둔 나무 토막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생지들은 나무 토막을 강물에 띄우고 두세 마리씩 올라탔습니다. 나무 토막 배를 탄 생지들은 일사불란하게 강을 건너 맞은편 강독에 모두 내렸습니다. 어느새 날은 캄캄하게 저물고 적군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었지요. 어떤 병사들은 천마관에서 잤고 또 어떤 일들은 밖에서 잤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곁에 무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생지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감한 생지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잠에 빠져있는 적진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지는 활과 화살대를 갈고 총에 멜빵끈을 쏠았으며 어떤 생지는 폭약의 심지와 폭발 장치를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생지들은 잠자고 있는 병사들의 옷과 머리카락을 물어뜯었어요. 한마디로 생지들은 이빨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천막과 무기,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곡식과 온갖 식량이 삽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생지들은 다시 강뚝에 모여 나무토막 배에 올라타 조용히 강을 건너 돌아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적군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동이 터오자 적진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노덕이 군복에다 머리카락은 마구 잘리고 활 시위는 온데간데 없고 총을 멜 밀빵도 없었으며 하다못해 아침밥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저마다 다른 병사의 짓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적군 진영은 곧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말다툼을 벌이고 장교들을 헐뜨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한창일 때 갑자기 맞은편 강뚝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니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도망치기 바빴어요. 눈 감짝할 사이에 한 사람의 병사도 남지 않고 모조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왕은 생쥐왕을 불러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당장 강두기 튼튼한 재방을 쌓게 했어요. 또한 앞으로 왕국 안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모조리 사형에 처한다는 명도 내렸습니다. 한편 왕은 이웃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군대를 물리치는데 생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면 그때는 나라 안에 모든 동물을 보낼 것이며 그것으로 모자라면 맹수들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맹수들로도 모자란다면 짐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대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웃나라 왕은 생각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생쥐들마저 그렇게 대단한 재주와 용기를 지녔는데 맹수와 병사들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겠구나. 한시바비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맺어 더 이상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쥐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감사하며 해마다 생쥐들에게 창고 하나 가득 곡식을 내려주었답니다. 까마귀와 노란 새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바왕과 순아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순아는 바왕을 질투했어요. 두 자매 모두 아름다웠지만 바왕의 아름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순아의 아름다움은 그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바왕은 열심히 일했고 순아는 게을렀어요. 바왕은 겸손했지만 순아는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바왕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데 순아는 거짓말만 했습니다. 집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왕과 순아 자매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아버지, 형제 자매들, 어린아이들, 고모와 삼촌들이 모두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장만하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집안의 다른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물을 길어오거나 식사 준비를 하지 않을 때도 자매는 마루를 청소하고 냄비를 닦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빨래를 하고 옷을 수선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쉼없이 일을 했지요. 이 모든 일을 두 자매가 했지만 일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순아는 어려운 일은 몽땅 바왕에게 맡기고 사원에 가져갈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새 옷을 만들면서 바쁜 척 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은 거의 다 바왕이 하는 셈이었습니다. 쌀, 타작이나 돼지요리 청소처럼 길고 지루한 일을 해야 할 때면 순아는 바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하렴, 다음엔 내가 할게. 순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도와줄게. 그러나 물론 순아의 차례는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왕 혼자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순아는 딴짓을 했으니까요. 가끔씩 순아는 바왕이 일을 끝마치기 직전에 나타나서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가엾은 우리 동생, 이걸 정말 너 혼자 다 한 거야? 다른 일로 바빠서 정말 미안해. 이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서 좀 쉬어. 강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이나 하렴. 바왕은 언니의 사려기품에 고마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비열한 순아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옷을 마구 구기고 여기저기 때를 묻히고 나서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어차피 옷은 바왕이 빨 테니까요. 자매의 어머니는 대개 이런 때 나타났습니다. 피곤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순아를 보고 어머니는 순아가 동생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왕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순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바왕은 여기 온 적도 없는걸요. 강에 목욕하러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어머니는 순아 혼자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몹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어요. 이 축제는 무척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큰 잔치를 준비하려고 사원을 꾸미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자매의 집도 평소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연애 때처럼 가장 힘든 일은 바왕 몫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순아는 예쁘게 치장을 하고 축제 때 입을 레이스가 달린 새 블라우스와 비단 치마를 만들기 바빴습니다. 불쌍한 바왕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때 하는 집안일 말고도 축제를 위해 곡물을 만들고 케이크를 굽고 수천 개의 야자나무 잎을 잘라 정교한 바구니와 인형, 장미꽃 장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왕은 힘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바왕은 대나무 침대에 조용히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축제날 아침, 집 마당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왕은 늘 그렇듯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케이크들을 철판에 올리고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왕은 가축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당에 있는 거위와 닭과 오리에게 모이를 주고 그 다음에는 곧비로 묶어 놓은 소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후엔 집 뒤에 있는 돼지들에게 먹이를 줄 준비를 했지요. 바왕은 먹이가 든 무거운 양동이를 머리에 입고 돼지 오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고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무릎이 꺾이더니 바왕은 그만 진흙 속으로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엌에서는 바왕의 어머니가 몹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는지 보려고 부엌에 들어왔다가 바싹 마른 냄비와 꺼진 불 수덩이가 된 케이크만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바왕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막 잠에서 깬 수나를 불렀습니다. 수나는 재빨리 빗자루를 손에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수나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바왕은 어디 있니? 어머니가 성난 채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수나가 대답했습니다. 수나는 일을 하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왕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수나에게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수나는 뒤뜰로 갔어요. 바왕이 있을 만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수나는 바왕이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나는 겁이 났습니다. 동생이 걱정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게으름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수나는 바왕 옆에 무릎을 꿇고 바왕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몸을 거칠게 흔들며 일어나 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왕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잔인한 소녀는 초조한 나머지 양동이를 들어서 돼지에게 줄 음식 찌꺼기를 동생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잠시 후 바왕은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고개를 약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수나는 바왕의 정신이 돌아오게 하려면 강으로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은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수나는 동생을 강가까지 끌고 가서 물속으로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수나는 오시며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나는 어머니에게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바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 모두 아침을 먹였으니 이제 가서 치장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지요. 수나는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수나가 아니라 바왕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 덕분에 바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자 바왕은 축제를 준비하러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왕은 치맛자락을 그려잡고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나는 어머니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바왕이 설명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정말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구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네 방으로 가라. 잔치에 올 생각이란 꿈에도 말고 조용히 방에 있어. 불쌍한 바왕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 후 깨워보니 다른 가족들은 모두 사원에 가고 없었어요. 바왕은 멀리 달아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끝이 염든 힘든 일과 슬픔이 없는 곳 가족들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가족들이 자기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자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왕은 바왕은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바왕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밥과 케이크도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옷가지 몇 개와 약간의 음식을 싼 다음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조용히 닫고 햇빛이 밝게 빛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왕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왕은 부드러운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강을 건너 평평한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몸을 쭉 뻗자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햇빛에 물기도 마르고 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바왕은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바왕이 깨어났을 때 태양은 막 쥐고 있었고 시원한 저녁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곧 밤이 될 터라 바왕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강가를 따라 작은 길이 나 있는 것을 본 바왕은 어디로 향하든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밤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은빛다리 밝게 비추어 모든 것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여행은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가끔은 길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서 다시 길을 찾기 위해 멈추어야 했습니다. 바왕은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보름다리 머리 위에 왔을 때 지친 바왕은 강 위로 툭 튀어나온 매끄러운 바위 위에서 쉬었습니다. 아래에는 강물이 거세게 흘렀습니다. 바위는 계단 모양으로 아래로 깎여 있었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바왕은 그 계단이 분명 어딘가로 향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는데 갈라진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동굴 입구였습니다.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바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가 깊고 어두워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양옆의 벽은 평평하고 매끄러웠으며 바닥은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굴바닥이 오르막을 이루는가 싶더니 눈앞에 또 다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바왕은 강렬한 은색빛 때문에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달빛이었어요. 바왕은 밝게 반짝이는 달빛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바왕은 이곳이 촉촉한 풀로 뒤덮인 숲속 빈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왕의 오른쪽으로는 작은 샘에서 물이 꼴꼴 흘러나와 수정처럼 맑은 웅덩이를 이루고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왕은 웅덩이에서 얼굴을 씻고 목을 축였어요. 바왕은 이렇게 깨끗하고 상쾌한 물은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왕은 여전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고 밤을 보낼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빈터의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바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 마디진 나무줄기는 아래로 뻗으면서 구불구불하게 얽혀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나무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심터가 되어줄 것 같았어요. 바왕은 잠자리를 만들려고 나뭇가지와 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만큼 떨어진 뿌리쪽에 작은 정자의 낡은 이영 지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왕은 이곳이 성스러운 장소임을 알아차렸어요. 신성한 바얀 나무 아래 자리잡은 사원이었던 것입니다. 바왕은 서둘러 물웅덩이로 돌아가서 기도를 올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왕은 목욕을 하고 근처에 핀 프란지파니와 히베스커스 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갈대로 재빨리 작은 바구니를 엮었습니다. 그런 다음 샘물을 꽃에 뿌리고 몇 송이는 머리에 꽂고 나머지는 바구니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왕은 커다란 바나나 잎을 둥글게 말아서 신성한 물을 채웠습니다. 준비를 준비를 마친 바왕은 빈털을 가로지르고 거대한 나무 그늘을 지나 사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끼 낀 돌멩이와 부서진 벽으로 보아 몇 년간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왕은 신성한 물을 담은 잔을 옆에 놓고 꽃 재물은 신전 옆에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왕이 신성한 영혼에게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숲속의 모든 동물이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에 깊이 빠져있는 소녀를 둘러싸고 조용히 커다란 원을 만들었습니다. 바왕은 바구니에서 꽃 한 송이를 꺼내 높이 들고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꽃을 이마에 댄 다음 사원 앞에 놓았습니다. 바왕은 이 동작을 세 번 되풀이한 뒤 신성한 물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잔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드려서 넘어뜨린 모양이었어요. 바왕은 잔을 찾으려고 손을 뒤로 뻗다가 무언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을 돌리자 눈앞에 웬 노파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바왕이 지금껏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추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왕은 겁에 질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앙상한 손으로 바왕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바왕은 손을 내리고 노파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척 지혜롭고 다정한 눈이었어요. 바왕은 이제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는 이가 하나도 없는 입으로 빙긋이 웃음을 짓더니 바왕에게 다시 한번 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가 바왕에게 신성한 물을 세 번 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바왕은 일어서서 친절을 베풀어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막 모르려는 찰나 바왕은 옆에 모여있던 온갖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바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내 친구들이란다. 널 해치지 않아.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쉰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은 줄을 지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이 동물들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바왕의 팔을 잡고 사원과 숲을 지나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푸로 지붕을 엮은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커다란 냄비에 담긴 쌀죽을 덜어 바왕에게 주었어요. 바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지푸로 만든 침대를 가리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왕은 침대에 누워 곧장 잠에 빠졌지요. 바왕이 일어났을 때 태양은 벌써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침대 위 덧창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향기로운 바람을 타고 창살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화덕 위에서 끊고 있는 죽 냄새도 풍겼습니다. 바왕은 배가 고팠지만 할머니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먹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꽃과 과일 나무로 가득 찬 정원이 있었습니다. 상쾌하고 자유로운 기분에 바왕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바왕은 노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왕이 노래를 하자 금빛의 노란색이 숲에서 날아와 망고나무의 가지에 앉더니 바왕의 노래에 대답하듯 지저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의 노래는 윤기 흐르는 기탈 만큼이나 빛났습니다. 바왕은 이처럼 훌륭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왕은 새의 노래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랬지만 새는 노래를 끝내고 다시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등도 더 구부러지고 더 새약하고 주름진 모습이었습니다. 바왕은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를 껴안고 간밤에 잘 잤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위에 케이크와 과일 죽을 차려 주었어요. 바왕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은 후 할머니를 도와 상을 치웠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하면서 바왕에게 동물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원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된단다. 할머니가 떠나자 바왕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지냈지만 바왕은 할머니가 무척 좋아졌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왕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래 부지런한 바왕은 오두막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청소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끝내자 바왕은 목욕을 하러 개울로 갔습니다. 바왕은 개울에서 그날 두 번째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아침에 보았던 새가 나타나 옆의 바위에 앉았습니다. 새의 부리 속에는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는 반지를 바위에 올려놓더니 노래했습니다. 새는 다시 숲속으로 날아갔지만 반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왕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았어요. 반지는 바왕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바왕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날처럼 아주 화창했습니다. 바왕은 또 한 번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바왕이 노래를 부르자 노란 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리에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힌 금발찌를 물고 왔습니다. 숲속으로 날아가기 전에 새는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밤이 되자 새는 바왕에게 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사파이어와 진주가 박힌 목걸이였습니다. 바왕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과 보석으로 뒤덮일 때까지 새는 꼬박 1회 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 1회째 다리 저물 무렵 바왕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사원으로 돌아가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바왕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바왕은 할머니가 다시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바왕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크게 콧김을 내뿜고 잉잉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름다운 흰말 한필이 나타났습니다. 바왕은 이 말이 자기를 태우고 갈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왕은 할머니를 껴안고 감사드렸어요. 바왕은 금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보석을 드렸지만 할머니는 사양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 보석들을 마땅히 바왕일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바왕은 할머니와 짧은 포옹을 나누고는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왕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족들이 반기지 않을 테니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가족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바왕의 말을 믿기는 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바왕은 마을 변두리 작은 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말은 바왕을 태우고 바람같이 달려 숲을 지나고 언덕과 강을 넘었습니다. 마침내 흰말이 멈추더니 바왕이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바왕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말은 머리를 돌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왕은 막 자정이 될 무렵 할머니 집에 도착 했습니다. 바왕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왕의 할머니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날 깨우는 게요? 저예요 바왕이에요 할머니 소녀가 대답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오. 할머니가 대답 했습니다. 바왕은 죽었소.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혔단 말이요. 바왕은 계속해서 자신이 진짜 바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문앞에 서 있는 것을 본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렴. 할머니는 언제나 두 자매 중 바왕이 더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할머니는 바왕이 착하고 진실한 아이이기 때문에 신성한 영혼이 바왕을 돕고 보석을 주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바왕에게 잊고 싶은 때까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바왕이 떠난 후 어머니도 바왕 없이는 집안 살림을 꾸리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순아에게 무척 화가 났다고도 했어요. 바왕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언니가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착한 바왕은 언니가 불쌍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일을 바로잡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딸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왕은 문을 두드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깼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문앞에 순아가 서있었어요. 순아는 할머니가 직접 볶아서 갈아 놓은 커피를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바왕이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순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순아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내 동생이잖아. 네가 사라져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바왕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순아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 예뻐졌구나.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얻었니? 바왕은 다시 한 번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아는 계속 바왕의 말을 자르면서 오직 보석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순아는 바왕이 금빛 노란색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거의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야. 순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 해.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하지만 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곧장 바왕이 말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아는 강가에 이르렀고 해가 질렷해는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순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동굴 속을 걸어 바왕이 말한 사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앉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왕과 달리 순아는 사원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 피곤해진 순아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순아는 어느 작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침대 발치에 놓인 깨끗한 옷을 발견한 순아는 얼른 갈아입고 냄비에 끓고 있는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순아는 퍼뜩 금빛 노란 새에 생각이 났습니다. 순아가 새를 찾으러 막 집을 나서려 는데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이 까마귀 같은 늙은이야 순아가 으르렁 거렸어요. 할머니는 이 집은 자기 집이고 자신이 순아를 사원에서 발견해 숲속 동물들로부터 지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 동생을 도와주셨군요. 그럼 저도 똑같이 도와주세요. 순아는 이렇게 할머니를 다그치고는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금빛 노란 새를 찾을 생각 뿐이었어요. 그 후 순아는 할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마법의 새 역시 구경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종일 새를 찾아다니던 순아는 저녁이 되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아는 집에 남아있던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팔짱을 끼고 앉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려다보니 금빛 노란 새가 아니라 거대하고 새까만 까마귀였습니다. 순아는 바왕이 말한 새보다 큰 새가 나타났으니 더 큰 보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 못생긴 새야 가서 나한테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와 내 동생한테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걸 명심해? 까마귀는 순아를 내려다보더니 날개를 활짝 펴고 순아를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당장이라도 순아를 공격할 태세였어요. 까마귀가 큰 소리로 까악 울자 커다란 까마귀 다섯 마리가 더 나타났습니다. 까마귀들은 곧 작은 오두막 주위를 빙빙 돌며 순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순아는 소리를 지르면서 팔로 까마귀들을 쫓아버리려고 했어요. 이 끔찍한 광경은 무척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새들은 결국 순아의 두눈을 쪼아버렸습니다. 한편 바왕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언니가 돌아오지 않자 무사한지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 나섰어요. 순아는 벌써 열흘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왕은 순아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왕은 계단을 내려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소름끼치는 목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왕은 몹시 겁이 났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다다른 바왕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순아가 기어 다니고 있었어요. 순아는 눈이 멀고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는 바로 순아가 낸 소리였던 것입니다. 바왕은 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왕이 팔로 언니를 감싸자 순아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련한 처지에 순아를 바라보던 바왕은 할머니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곧 바왕을 신성한 힘으로 가득 채웠어요. 이윽고 바왕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눈을 뜨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바왕 순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맞구나. 내가 정말로 멍청하고 잔인하게 울었어. 나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넌 모를 거야. 제발 날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렴. 바왕은 쇠약해진 언니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아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순아는 가끔 악몽을 꾸었고 몸을 보호하려는 듯 이리저리 뒹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아는 착한 사람이 되어 집안일을 돕느라 언제나 바쁘게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순아는 까마귀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왕은 금빛 노란새를 잊지 못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인도와 티벳의 옛날 이야기들 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만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여러 인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첫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SenGeorge